2. 2. 3. 자 왼쪽 코너 이동민 이동민 들어갑니다. 2점슛 성공 안쪽 반패스 부기난의 골밑에서 해결을 해줬습니다. 오른쪽 코너 2점슛 성공 여전히 점수 차는 한 점차 밖에 나지 않는 상황 위드슛 성공했습니다 김남건 김대욱 안쪽 투입 이채윤 돌면서 올려놓았습니다. 이번에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현상에서 저희가 이제 워낙 가까이 있겠죠. 첫 경기의 움직임과 루즈볼을 이승준이 가져왔고 패스 굉장히 잘 찔러줬습니다. 김소니아 님께서 유튜브에서 댓글을 올려주셨네요. 포인 화이팅 시간 동안 이승준 선수의 활약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. 이현승 오우 2점슛 성공 안 들어갔습니다. 재차 시도 이번에는 들어갑니다. 빨라요. 백동장 이승준 투앤떡 자 오늘 첫 번째 슬랩 본인의 집중력을 집약을 시켜서요. 자 다시 봐도 정말 시원합니다. 순간적으로 너무나 빠른 모습 아니었기 때문에 공격자 반칙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. 자 이승준 힘을 냈네요 이승준 자 다시 네 자 김남건 오우 플래슛 이승준 자 시간 안쪽 투입 그리고 이승준 해결합니다. 다시 역전 포윈 샤크락 3초 2연승 패스 그리고 골 밑 이승준 자 포윈의 공격 던졌는데요 들어갔습니다. 2점 이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. 자 2연승이 맘먹고 던진 마지막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아 으 으 으 으 으 으